차량은 YK입니다. 정말 이쁘네요. 어디에 이쁘냐면요. 타이어가 정말 잘 어울려요. 저는 언바런스해서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진짜 어울리네요. 주행하는 건 RDP끝내주는 거 아시죠? 좌우 서버 할 때마다... hold b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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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 back and hold back. 위에는 앞에 락, 뒤에 락. 이걸 라크라울링 할 때 산 올라도 쓰는 거 맞죠? 그 다음에 조종은 다 됩니다. 이쪽은 스티어링, 이쪽은 스로틀 조종. 일단은 스티어링 스로틀은 CC 보종으로 되면 좋습니다. 배까지 하면 좀 오고요. 그리고 기술문의 구매문의는 rc rf co.kr 010 5303 1290 rc rf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출고 바로 할게요. 얘는 YK구요. 다음은 한국으로 나올거에요. 수시간방송으로 출고된 것도 보여주니까요. 그 다음에 출고될 때마다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거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맞아요. 이거 업그레이드 했죠. 안쪽에 보시면 스키드. 스키드. 스키드를 하셨어요. 타이어까지 하셨는데 스키드까지 하셨구요. 멋지네요. 그리고 뒤쪽 타이어 예비타이어까지 멋지게 장착하였습니다.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YK 4083 v3 rc rf와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